태빈 박씨는 광해군의 며느리인데 광해군의 장자 왕세자 이지화 혼인의 왕세자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박자흥이며 어머니는 광주 이씨인데 광해군 3년인 1611년 정식 간택을 통해 왕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광해군 6년인 1614년에는 박씨의 출산을 위해 산실청이 차려졌으나 이때 낳은 딸은 같은 해 음력 12월 19일에 요절하였습니다. 이후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광해군이 폐위되자 박씨도 폐위되어 강화도로 쫓겨갈 때 함께 쫓겨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또 박씨의 조부 박승동과 아버지 박자흥은 반정 이튿날 모두 자결하였고 외조부 이이첨은 그 아들들과 함께 참수되었습니다. 유배 생활 중 이지가 탈출을 위해 땅굴을 파고 도망치려다 붙잡히고 박씨는 이지가 체포된 지 3일째 되던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